여기는 천안병천입니다. 병천 여기 지금 엊그제 비온 비가 와서 수해를 입었습니다. 여기 하우스랑 다 물에 잠기고 떠내려오고 목재가 큰게 떠내려 왔어요. 참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. 안쪽에 여기가 지금 늙은 오이 키우던 데인데 늙은 오이랑 이런게 다 지금 물에 잠기고 지금 하우스가 무너져 내려서 이 제방도 많이 지금 깎였어요. 인삼밭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인삼밭도 물에 잠겨서 잠겼다가 물에 빠져 가지고 지금 막 캐고 있습니다. 다 일일이 사람이 캐고 있어요. 보시면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지금 일일이 다 삽으로 아 삽으로 손으로 괭이질을 해가면서 캐고 있습니다. 아 심각해요.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닐껀데 아삽으로 숨이 방을 일으신 것 같아. 아삽으로 가야 아삽으로 감을 자아 여러분께 먹으니까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